한글자막 by 한효정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저기 뵈는 저천군문에서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날 아침 군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군문에 이를 때에 그가 번겨봐주니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저기 뵈는 저천군문에서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날 아침 군문에서 천군문에서 만나보자 그 문에서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저기 뵈는 저천군문에서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 아침을 그날 아침 그분에서 만나자